오늘은 이 극심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제가 겪고 있는 뭐랄까요? 고민일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저번에 이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3단계로 올린다 만다 이런 논의까지 나오는 와중에 굉장히 생계의 압박까지 받을 정도로 힘든 생활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미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강사분들은 대부분 사실 거의 실업자나 다름없는 상태가 됐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거의 한 달째 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프리랜서라서 그래도 여름에 잘 비축을 해놓은 걸로 잘 어떻게먹고는 살고 있는데 앞으로 다음이 문제죠. 왜냐하면 이 위기가 여기서 끝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저도 조금 더 아낄걸 조금 더 열심히 일할걸 뭐 이런 후회도 좀 밀려오네요. 제가 또 굉장히 운이 없게도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수업을 많이 안 했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퇴근하는 그런 옛날의 생활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업을 줄이고 이 버리에 대한 욕심을 좀 버렸었는데 아 지금은 좀 후회가 돼서 아 그래도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해놓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사실 좋지 않고 이런 사실 고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할 정도로 다른 분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월세 걱정에 세금 걱정 자기 식구들 그리고 직원들 걱정 저는 그나마 제 한몸만 추리면 되니까 그런 걱정까지는 없어서 어떻게 보면 행복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힘든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도 이제 굉장히 맘도 아프고 그런데 지금 저희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아직 나이가 어리거나 이래서 체감을 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위기를 체감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 수험생들도 마찬가지 취업준비생 분들 제일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경기라는 거를 이제 제가 비로소 이번에 좀 체감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사실 경기를 체감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전에 좀 영향이 있었다가는 메르스 때도 사실 저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었는데 이 코로나는 정말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정말로 안 좋은 영향을 포함해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위로의 말씀도 전하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좀 찍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대처하고 계신가요? 구독자분들 워낙에 다양하시니까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취직 준비하시던 분 계실 거고 사업하시던 분들 저와 같은 트레이너로 일하고 계신 분들 일반 직장인분들 다양한 분들이 많은 삶의 도처에 깔린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다가 이번에 정말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번 일을 통해서 조금 이제 내가 뭔가 풀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뭔가 함부로 저질러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또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제 옛날 얘기를 좀 구질구질하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 거의 월급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 월급 자체도 적었지만 제가 첫 직장이 이제 망해버리는 바람에 폐업을 두 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금 채불도 몇 개월 치를 당해보고 정말 통장에 몇백만 원 이상이 찍혀있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몇 십만 원이면 굉장히 풍족했었습니다. 정말 몇만 원으로 며칠을 이제 버텨야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다 보니까 거의 1, 2년 차 때까지는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쪼들려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보고 내 가치를 늘려보고 공부를 해보고 트레이너로서의 역량을 좀 강화해보고 또 몸도 좀 좋아져서 대회도 나가보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하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은 트레이너로 얘기를 해주시는 정도까지는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 정도면 뭐 이런 것 좀 사도 되지 않을까 내가 이제 즐기고 싶은 거 좀 마음껏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소소하게 제가 그냥 뭐 갖고 싶었던 어릴 적 로망이었던 것들 그런 거를 하나 둘 이렇게 혼자 살면서 차근차근 실현시켜 나가면서 얻는 행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갑자기 난관이 찾아온 거죠. 예상을 아무도 할 수 없었지만 이런 난관 때문에 아 내가 이제 잠깐 배가 불렀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납니다. 오히려 좀 더 비축을 해뒀었더라면 이런 위기에서도 저는 의연하게 남들을 좀 살피면서 오히려 좀 도와주면서 뭔가를 위기를 타게 할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이번에는 주변을 살필 여유도 많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올해가 정말 어떻게 갔는지 저는 이제 어우 막 기억이 안 나네요. 다이어트하다가 상반기가 지나갔고 대회 준비하다가 상반기가 끝났고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지나다 보니 벌써 이제 2020년도 끝났네요. 여러분들은 2020년 어땠나요? 코로나라는 이 질병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저도 계획했던 거를 정말로 거의 실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하고 씁쓸한 한 해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일이 생기리라는 희망을 그래도 좀 가져봅니다. 원래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같이 온다고 해요. 여러분들 나쁜 일 충분히 겪었으니까 이제 좋은 일 생기기를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바라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려봅시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혹시라도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뭐 힘내라는 말 이게 사실은 무책임한 말이죠. 힘내라는 말보다는 같이 이겨내봅시다. 같이 이겨내봅시다. espère båda 모르겠지만 이겨내 ec 이겨 길